자, 오늘 간식은 우유와 토스트에요. 다들 맛있게 먹어요. 차린아, 너 또 우유 안 마셔? 못 먹겠어. 우유에서 비린냄새가 나. 선생님이 몸에 좋으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셨잖아. 못 먹겠는 걸 어떡해. 차린이 이상해. 혜란은 우유 진짜 맛있는데? 자, 간식 먹으면서 들으세요. 다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현장학습 가는 날이요. 그래요. 내일은 목장으로 현장학습 가는 날이에요. 목장에 가서 젖소들한테 건초도 먹이고 우유도 직접 짜볼 계획이니까 맛있는 도시락 가지고 오세요. 네. 차린아, 지금 우유 버리는 거야?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아깝게 우리를 왜 버려. 그럼 어떡해. 못 먹겠는데. 선생님은 다 먹으라 그러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먹는 거 버리는 건 진짜 나쁜 걸 했어. 현장야, 조용히 하라니까. 아니, 누가 뭘 버리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 아니 선생님. 이 악당으로. 차린아, 너 지금 멀쩡한 우리를 버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 멀쩡한 음식을 그냥 막 버리고 있잖아, 차린이가. 아니, 그러다 어린 동생들이 보고 따라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체린이하고 얘기해 볼게요.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고 엄하게 다 일러요, 엄하게. 하여튼 내가 이 간섭을 해야 유치원이 돌아가요. 어휴. 체린아, 왜 그랬어? 왜 우유를 버렸어? 죄송해요.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렇다고 귀한 음식을 버리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못 먹을 것 같으면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선생님이 조금만 줄게. 네. 그리고 체린이도 못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먹으려고 많이 노력해보자. 알았지? 네. 체린이 진짜 이상해. 먹는 우유를 왜 버려? 그러게. 우유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야, 조용히 해. 너희들이 그러면 체린이 더 혼난단 말이야. 체린아! 미안해. 원감 선생님이 뒤에 계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현서, 너 내 친구 맞니? 당연하지. 우린 단짝 친구잖아. 몰라. 넌 어째 때 보면 내 단짝 친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체린이가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래도 음식을 함부로 버린 건 체린이가 잘못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체린이는 착하니까 금방 현서 맘살할 거야. 현선마, 내일 애들 연장학습 가는데 김밥 사실 거죠? 아, 맞다. 깜빡했네. 현서야. 내일 김밥 사줄까? 유부초밥 사줄까? 엄마, 남자로 싸줘. 그래, 알았어. 아, 근데 내일 애들 목장 가는 거 저 박기사님 형님이 하는 목장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박기사님도 같이 가신대요. 잘 됐네요. 그럼 특별히 신경도 많이 써주시겠네요, 뭐. 언니들! 저 왔어요. 왔어요? 주인은 도장에 간 모양이네? 네. 근데 내일 애들 현장학습 도시락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떡하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재료 사서 아침에 싸야지. 어, 난 김밥 진짜 못 사는데. 언니, 그냥 언니가 미니 김밥 사는 김에 우리 쌍둥이 것도 같이 싸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전 일찍 일어날 자신도 없고, 맛은 더 자신 없고요. 어, 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이건 너무 뻔뻔한 부탁이다. 그쵸, 언니? 아니에요. 그럼 미니깃 사는 김에 같이 싸주 뭐. 진짜요? 언니는 완전 날개 없는 천사다. 아니, 날개 있을지도 모르겠다. 언니, 제가요. 꼭 카톡 쏠게요. 그럼 언니만 믿어요. 갈게요. 하여튼 깍쟁이야. 미니 엄마는 귀찮게 뭐하러 싸준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그럼 이불만 해줘지 뭐. 참나, 속도 좋아요. 그나저나 풀미아빠는 김밥을 어쩌려나? 정리 중이야? 수업 다 끝났어? 안녕. 어, 그래. 아니, 선배님이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우리 엄마가 푸르미아빠 김밥 싸준대요. 예? 아, 내일 현장 학습. 현서 엄마가 푸르미 김밥도 같이 싼다고. 그 말 전해주려고. 아니에요. 제가 싸야죠. 매번 형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아이고, 됐어요. 아, 그 김밥 싸는 거 싸는 게 몇 줄만 더 싸면 되는 건데 뭐. 아무리 그래도 푸르미아빠가 싸는 것보다야 현서 엄마가 싸는 게 더 맛있지 않겠어? 아, 그건 그렇지만 죄송해서 그러죠. 그렇게 죄송하면은 푸르미 잘 키워서 나중에 사위로 주면 되지. 아, 선배님도 참. 아, 우리 푸르미 같은 1등 사위감을 김밥 정도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아이고, 됐네. 됐어. 이 혼사 무효일세. 무효. 아, 또 삐졌어. 또 삐졌어. 알겠어요. 알겠어. 그 혼사 좋습니다. 진짜? 아, 그러면 현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예비 사던 김밥도 몇 줄 좀 싸라 그럴까? 아이, 한 줄만. 아니, 두 줄만요. 예비 사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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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린아, 여기 앉아. 됐어. 난 오늘 주희랑 앉을 수가 있어야. 주희야, 옆에 앉아도 되지? 됐어. 난 오늘 주희랑 앉을 수가 있어야. 근데 왜 현서 옆에 안 앉아? 그냥. 오늘은 너 옆에 앉고 싶어서. 우리 이따 도시락도 같이 먹자. 나 맛있는 거 많이 쌓았어. 그래. 오늘 우리 목장을 방문해 준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은 일일 목동이 될 겁니다. 오늘 일일 목동이 돼서 제일 열심히 잘하는 친구에게는 이 젖어 인형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정말요? 저요, 저요.